안녕하세요. 빈다입니다. 여러분이 기다린 바로 그 소식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드디어 윈드 4기를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기다렸던 윈드 모두 소리질러! 윈드 1기부터 3기까지 우리 윈드와 행복했던 지난 날들이 윤라페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도 제와 함께할 윈드 4기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윈드 4기 모집은 10월 14일 금요일이나 12시부터 10월 25일 화요일 11시 59분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놓치지 말고 윈드 4기 가입해서 더 재미있는 시간 보내주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팬카페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윈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윈드였습니다. 안녕!